사장님, 거기다 두시면 안 돼요. 예, 그거 사장님께. 자, 한 마리 왔었는데 떨궜습니다. 사장님, 저기 사장님 모세요. 그거 보시면 회수예요. 예, 차라리 말씀하신 게 나아. 몰랐다고 그래? 예. 나 쭈꾸미 한 번 털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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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쭈꾸미. 나 쭈꾸미 한 번 털렸어. 내가 인기를 안을 정도면 됐iere. 나 아주 쭈꾸미 한 번 verte warn니다. 나 쭈꾸미 한 번 털렸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